옥 소장님 cgtv 눈치 깠을까요? 백찬미 동향 좀 파악해봐 비공식 라인으로 누구 먼저 잡을까요? 딩동댕 누가 보냈어 너? 강호원 기억 돌아온거 아니지?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오늘 나 일종 보통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지마 지금 밥만 하고 옵니까? 해비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? 근데 이해가 안가요 3년 전에 왜 혼자 부상해 가셨는지 밥도 사용법 알려줘야지 지금 나랑 장난해요? 오늘이 진짜 이러면 안됐다고요 백찬미 보통 아니야 마녀 하나 들키면 조용히 처리해